이거 어떻게 해야돼 그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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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내리더라 전화해 나 이거 그냥 싸울까 어떡할까 형 자신이 괜찮을 것 같은데 싸우는 거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무조건 된다 우리 저번에 뜨뜨끈하게 두 명 잡았던 데 있잖아 응 여기 무조건 짤파 무조건 돌거든 조심하고 이거 내 쪽에 내리는 거 내리는지 한 번만 체크해줄래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내리면서 내리면 지금은 안 보이고 안 보여 안 보여 어 성태형 쪽 안 보이는데 확인 확인 없어 성태형 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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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장 쪽도 안 보인다 공장 쪽도 안 보인다 공장 쪽도 안 보인다 이쪽 짤 뺐네 이쪽 짤 뺐네 맞았다 아예 뺐았다 어 우리가 밀었다 망평하게 파밍 합시다 오케이 네 이러면 파밍 천천히 하고 차도 안전하게 구해서 이러면은 따로 체크 안 할게 파밍 하다가 오케이 서클은 좀 멀다 시간까지 적게 해 네 파밍 편하게 해도 될 거야 내릴 때 없었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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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다 둘 다 낄라고 둘 다 둘 다 둘 둘 다 둘 다 둘 다 cott 둘 다 둘 둘 응, 가는 중 슈기 한층에 갈 테니까 슈기 태워가지고 픽업해서 갈게 꼬다리가 안 나와 일단 여기 미라도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세집에 차량 있어요 나도 차 있어요 내 앞에 차! 도로가! 조용히 해봐 내 앞에 차 지나간다 우리 차 아니지? 아니야 뭐야 저거 세웠는데? 잠만 기절! 뭐야? 맞다! 야 여기 미라도 2대 있어 미라도 2대 있어 야 근데 얘네 존나 막 와리 가르쳤거든? 여기 근처에 맞나봐 조심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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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미라도 정면 미라도 보이지? 아 확인 어 나 대탄 팀이라도 얘기하는 거야 조심해 전화야 누우면 안 된다이 확인 확인 어디 갈 거야? 가자! 어디 갈 거야? 잠시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가자 위로 돌게 저 따라오세요 주기야 이거 차 타고 와 차 피 있나? 아 근데 배그 사운드 너무 크게 나왔네 지금 스토어 안다고 네 그리고 아까 요쯤이 떨어졌어 조심이라 열망조증이라 리액션을 안할게요 트럭 있다 트럭을 바꿀게다 이거 네 세웠다 세웠다 조용해봐 정면 보여? 220 안 보여 한발 두발 아 보인다 잠깐만 나 이제 두개 생긴다 지방이 뒤에 나 잡아두지 이거 왜 안 쏴줘 전부 다 개핀데 나는 못 쏴줘 그냥 우린 빠져서 빠져서 아 난 기절했대 살릴 수 있어요 남은데 그냥 일자로 살리면 돼 죽기야 죽기야 그냥 나랑 일자로 살려줘 일자로 몸 일자로 살려줘 아 저 느낄 수 있었는데 내가 깜빡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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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г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시 내려와요 서클 올 때쯤 출발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탑 맞고 드링크 많은 사람 나 약이 없다 나 두 개 있는데 하나 죽어? 나도 한 개 줄게 나도 한 개 줄게 아냐 1일이야 1일 아예 없는 사람 말고 자자자자자 여기 드링크 하나 있다 시앗 따자 사탈 준비 갈 준비 갈 준비 도로 따라 지를 거예요 이 먼턴에 오케이 도로? 네 오케이 자자자자 이제 먼턱 가면서 계속 파우더 알겠습니다 중심에 세우 자리 잡아요 필수 위 độ 서 공격 우선 융선 경결대 차 아아아 하나 개핀 얘네 능선 쪽에 있다 집 쪽에 없는 거 같아 다 능선에서 X떼뻔했다 이거 우리가 집 먹고 집 끼고 싸우면 돼요 유리하게 오케이 반대 능선에도 쏜다 양각이야 지금 오케이? 확인하기 푸시 안 할 거지? 어 푸시하지마 푸시하지마 저기 있다 핑 정확히 집을 그냥 애들 믿는 위치 정확히 여기야 4번 빔 지금 옆받츠 30대 응 확인해 저기 거기 있으면 보여 조심해 능선에서 아 쟤 머리 빼꼼했네 지금 어 차 타고 도망간다 우리 양각이라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차 바퀴 살려 아니 못 살릴걸 이거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릴 수 있는 것만 여기에 나 있는데 우주바이랑 스토트를 하네 빠지는 타입이네 얻어 올라가 있었는데 더블 벗겼어 바로 앞이긴 한데 쟤 움직인다 먼저 천천히 할게요 이봉과 오케이 어디로 갈 건데 전화야 일단 체크 좀 하고요 근데 지금 앞에 다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있을 거야 60명 남아서 얘네 파트리로 나갔다니까 앞에 지금 박았다 얘네 어디 파핑? 여기? 노핑? 네 지금 노랗긴 노랗긴다 야 우리 온쪽 우리 온쪽 차 사운드 차 사운드 우리 온쪽 차 사운드 뒤에 오는 거 잡고 가면 좋아 얘네 한번 세울 거 같은데 언뜻 능선에서 언뜻 능선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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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능선 일단은 차 근처에 있어봐요 출발 준비하면서 얘네도 시한다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타고 온 차 그거 없거든? 기름 없거든 이제? 바퀴 다 터졌어 거의 다 오토바이 빼고 저기 사람 있다 우리 출발해 볼게요 여기 픽업트랑 한 대 있어 저게 먹을 수 있다 220 내 자리에서 220 가자 가자 두바리더 두바리더 저 길 먹고 가지 도로가 도로가 두 마리 어디로 갈 거야? 돌리돌리돌리 가는 데는 일단 정확히는 안 정해놨고 제가 이제 길 딸게요 쟤네 다 빠진 거 같은데 도로가 도로가 두 마리 도로가 도로가 두 마리 쟤네도 하나 들어간다 네 이제 출발 준비해봐야 도핑 다 해놓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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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많이 없거든요 가고요 간다이 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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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다행 보동 보동 천천히 천천히 연막으로 버텨 연막으로 이거 파란핑에서 내려오는 것만 견제하면 내가 수류탄에 안 눕게 알죠? 오케이 파란핑에 있었거든 집쪽에 안 맞게 해요 집에서 우리 견제 심하다 누워있어도 돼 그냥 버티기만 해도 돼요 그냥 누워서 버티기만 해도 돼 파란핑만 신경쓰면 돼 얘들아 뒤에 안 보이게 방어구 까이지 말고 누워서 그냥 버티기만 일어서지마 보이면 일어서 보이면 발 앞에 뒷쪽은 죽는걸 봐야돼서 일단 누나가 빠서 자 우리 뒤에 저거 터질라그런다 자 우리 뒤에 저거 터질라그런다 자 우리 뒤에 저거 터질라그런다 야 위에 존나 많아 팝핑 쪽에 이거 능선에서 우리 안 나오는데 누워있으면 안 맞아 어 오케이 오케이 누워있으면 안 봤는데 근데 어거지로 능선 위로 얼굴 내밀면 맞아? 지금 입에 무슬빵에 얼굴 보여 근데 하나 말해주자면 파란핑도 반대편에서 강나와서 우리를 밀러 쉽게 보도 안 돼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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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역에서 강나와서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 서클 숲 타 서클 좋아 그니까 뜻이야 버티면 된다고 뭔 말이지 이해했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신경쓰고 있으면 될 거 같아 어 버티면 돼 차는 탄 넉넉하면 차를 미리 터트려놔도 좋아 여기 노란핑 쪽에 맥홍팩이 하나 어디서 넣어놔있다 여기에 오토가에 지금 왼쪽으로 지나 노란핑 나와야 되니까 우리 한턴만 버티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내려오는데 왼쪽에 있으면 안 돼? 어 슈기야 무시해 위에만 봐 위에 팝핑 쪽만 슈기야 이거 차도 미리 터트려놔요 거기 있는 거 이따 업회로 화끈하게 승인 아 오케이 내가 기다려봐 즈.. 지금 터트린다 드링크 있는 사람 있니 혹시? 저 드링크 한개 집에들 빠져서 죽는다 이거 왼쪽으로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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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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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 핑 찍어줄게 파란핑에 있어 파란핑에 정신 없을수도 있는데 집중만 하면 다 체크할게 파란핑에 이 녀석 빼고 가는거 형 집쪽 차 나온다 봤어 봤어 놔봐 놔봐 차만 뺏어게 능선같애 세웠어 내려가자 나 지금 아냐아냐 수루탑 가기 너무 위협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성광탑 같다 수루타인데 나 지금 한개 왼쪽 위 파란핑 쪽에서 우리 견제 들어온다 야 집에 아직도 있다 노란핑 쟤 다 나와야돼 집 나온다 집 나온다고 생각해 내가 최대한 볼게 나온다 바이 이거 쥐깍 그냥 가릴 때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옆마울 하내봐 뒷갓 가리고 그냥 앞에 닦자 뒷갓 가리고 앞에 닦자 뒷갓 가리고 뒷갓 가리고 하나 나왔어 블레워크 기절 여태와 일로 폭나왔어 폭나왔어 아냐아냐 내가 연막친거야 거기 한번더 바랜거야 저기 스킬 스킬 뺏어 아깝게 천천히 집안에 필 해운수 안에 아깝게 천천히 역 옆마야 한 개 더 까다라고 그냥 마지막이야 녹화 이번판에 킥 먹을수 1등하긴 힘들어요 킥 먹을수는거 다 먹고 그냥 죽어야 돼 오케 아 아 이거 나 바로 바로 손 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죽여 손 대 손 대 손 대 손 대 손 대 손 대 바로 이거 연막으로 그냥 최대한 안에 비교하겠네 이거 딱 나 있는 데까지 오면 2디긴 한데 야 오케이 땡큐 있어 기다려봐 나 여기서 전화까지 붙어볼게 여기 엎드려야 인이에요 저기 뛴다 연막 왼쪽 오른쪽 가려봐 계속 가리면 되거든 이제 연막 없어요 나 나 연막 하나 있어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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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툼야 바뀌지 말고 잠깐만 아 가려 줘 가려 줘 제발 가려 줘 아 언덕 가려놔 내가 그냥 언덕에서 허리 내놓는 것 같아 오케이 쯔뜨가 그럼 뒤에 견제해주고 나머지 앞에 저기 연막을 보게 내가 쯔동 맞았다 할게 근데 일단 죽으면 나 이거 잡아줄 수 있어 서평 형 잠깐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아 이거 된다고 진짜 힘들다 야 이거 걸친다 걸치긴 하는데 다 살긴 힘들 것 같아 어 저기 싸운다 딴 데 쏘긴 한다 잠깐만 쟤네도 잠기거든 길아가 쟤네도 잠긴다 쟤네도 잠긴다 두명 오른쪽 뛴다 오른쪽 뛴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지금 일단 핑 찍어줄게 파란핑에 있거든요 저거 먹고 죽어야 돼 죽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아 아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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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내줘서 아아악 몰라 이 개새끼야 아아악 몰라 이 개새끼야 인에서 엎드려요 인에서 엎드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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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을래 오른쪽으로 뛰어 오른쪽으로 뛰어 다운 좀 봐 죽이야 오른쪽으로 뛰어 일단 오른쪽으로 뛰어서 바위까지 붙어라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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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으로 나오게 나오게 나와 아 씨X 죽여 돌 붙어라 그냥 돌 붙어라 나이스 킥백 양발 성태형 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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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오른쪽에 숨어야 돼 내 쪽에서 나와 건너편에도 있어요 성태형 건너편에도 있다 조용해 조용해봐 어 거기 그렇게 살면 딱일거 같애 건너편 건너편 도로 건너 아 뒤라 아 뒤라 왼쪽 뒤데 여기 못 살려 어 뒤라 뒤라 성태형 이거 우리 지금 몇 명 남았거든 몇 명 빼고 중수 올리는게 나을거 같애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차라리 아니 프로게임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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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개개 아 킬하도 먹었고 아... 개살 떨리네 와... 와 이거 밀려오네 아 저세퀴 왼쪽에 능선이 다 있네 4명이어서 밀려온거구나 자기랑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모족하세시구요 다른 선수는 레피선수 혼자 있고 아 근데 이모족은... 너무 잘하는거야 정말 흐린대 열망전에서도 그렇고 진짜 그게 이모의 힘이잖아요 오 진짜 대단합니다 아 칼킬 한 2킬정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아 존나 아깝다 아니 전하 니가 얻어 존나 좋았어 진짜 다 차단하는 모습 와아 네 6킬 기록하고 있고 와아 7킬 2명 왼쪽 오른쪽 나이에 한 명씩 빠져나올 수 없는 틈새를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보여요 진짜 숨막힌이 필요로 잘해주고 있는거야 빼빼로 메타 그정도로 운영 좋아요 윤철의 우동 자기장 따라가면서 블라킥 아이고 비트 자 비트 한번 보여주고 네 날 안시켜주고 승부속 레피 레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2명으로 샀다 근데 왜 밀로 갔지 1킬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중요해요 킬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못해도 네에에에에에에 자 여기에서 레피는 결국 그렇죠 킬 건물 이모 조카셋은 1라운드 탱글에 8킬을 1등 16점 기록하네요. 굉장히 잘했어요. 이모 조카셋의 그 포지션, 그리고 위쪽에서 일어난 싸움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흔들어갔던 선택이 굉장히 빛났던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